네, 맞습니다. 용산권 굉장히 지역이 넓습니다.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민족공원 개장, 또 국지원무단지, 서울역 북부역세권개발이라는 큰 개발의 3대축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하고 굉장히 광범위하게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교통을 중심으로 한 앞으로 호재가 일어나는 지역, 그중에서도 미래가치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겠는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교통의 메카가 되는 용산, 주목할 지역은 바로 여기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보도자료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통 호재를 중심으로 해서 신분당선 연장선이 1단계가 올해 개통을 할 예정이고요. 강남에 있는 신사역과 용산역이 드디어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남뉴타운을 거쳐서 용산역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신분당선의 그런 효재가 용산의 굉장히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분당선 연장 2단계 구간이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동빈구역과 보강역 신설을 해서 앞으로 용산역세권 그리고 또 한남동, 이태원 라인의 교통 호재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단계 구간은 올 상반기 중에 개통할 예정이고요. 2단계 구간은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용산의 강남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는 사건, 이벤트가 바로 신분당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왜 신분당선을 주목해야 하나? 신분당선 강남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판교까지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신사역 강남에서 판교, 또 앞으로는 서울의 랜드마크로 개발될 용산역세권, 국제업무단지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의 가치가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 있겠는데요. 신분당선 개통의 가장 큰 수혜를 얻는 지역, 용산에서도 바로 한남동과 이태원동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지만 지금 전철역세권이 경의선, 하단부의 경의선, 상단부 쪽으로는 6호선 라인이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강남의 접근성이 떨어지죠. 약하지만 앞으로 신분당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강남권의 접근성, 20분 때면 갈 수 있겠고요. 30분 안에 판교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신분당선의 가치가 커진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부에서도 2단계 구간 착공과 본격적인 개통을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교통의 메카로 바뀌는 용산, 주목할 지역은 바로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포인트로 그 지역이 어딘지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땅값, 집값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말씀드렸죠. 입지가 좋아야 되고요. 정말 최고의 일자리들이 늘어나고 호재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셔야 되는데요. 그런 호재 중에서 가장 확실하고 핵심적인 호재, 바로 교통의 호재고요. 전철 교통이 신규로 전철 교통이 개통되는 지역이 바로 중요한데 그 지역이 바로 용산이고 한남동 라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분당선, 개통, GTX, A, B, D 노선, 3개 노선이 들어오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용산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일자리가 앞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국제원부 단지의 그런 업무 단지 개발 소식이 들려들고요. 또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사업, 또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는 판교와 강남의 IT밸리. 이런 일자리 상출이 많이 되는 것과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는 지역으로 바뀌게 된다. 또 민족공원이라는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 인프라 시절들, 또 앞으로 이것이 되는 곳, 바로 이것이 되는 지역이 어딜까요? 바로 재개발이 돼서 슬로마된 단독 다가구 밀집 지역이 최고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는 지역이 바로 한남동 이태원 라인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 대출 규제, 또 금리 인상, 여러 가지 정치적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지금 관망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앞으로 투자는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집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는 지역들은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 않은 호재가 없고 입지가 좀 떨어지면서 그런 부동산의 기대감이나 그런 유동성으로 해서 올라갔던 지역들은 조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앞으로 미래, 앞으로 5년, 10년에도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지역도 장세가 바뀌어서 하락 장세가 오더라도 그런 하락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입지와 호재, 또 일자리가 늘어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선택을 하시고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시점에 왔습니다. 그럴 때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 바로 용산이고요. 용산에서도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이 예정돼 있는 지역이 가장 주목해야 될 지역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로 땅값, 집값 가장 확실하고 크게 올릴 수 있는 호재, 바로 전철 개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남의 접근성, 특히 가장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판교의 접근성이 좋은 노선, 바로 신분당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선, 연장선 계획이 잡혀 있고요. 신분당선 1단계 구간, 바로 강남에서 신사역까지는 올 상반기에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드디어 강남에서 용산, 한남동, 이태원을 거쳐서 용산역까지 신분당선 2단계 구간이 올 하반기에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만큼 앞으로 신분당선, 연장선의 그런 기대감, 호재가 시세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분당선만 개통되느냐? 그게 아닙니다. 앞으로 GTX-A 노선, 서울역세권 용산에서 바로 강남을 거쳐서요. 판교까지 이어지는 GTX-A 노선, 또 신한산선 2단계 구간도 계획이 돼 있고요. GTX-A 노선과 디노선까지 용산역에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바야흐로 서울 교통의 중심은 어디로가 된다? 바로 용산이 될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착공이 되고 개통이 될, 또 강남과 판교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좋아질 이태원, 한남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부동산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세 가지 기본적인 요소, 즉 입지가 좋고요.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큰 호재,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지역은 시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지역들, 어디인지 용산에서도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용산 같은 경우는 개발호재의 백화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약 70% 이상이 다양한 개발사업, 재개발, 도시환경정비사업, 리모델링, 재건축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물론 등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올라갔다 약간 조정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우상행하는 지역이 바로 어디다? 용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양하고 큰 개발호재가 앞으로 실현될 예정이고 또 다양한 재개발사업들이 추진되는 지역, 앞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산, 좋은 건 다 알겠는데 그럼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되느냐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요.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부자들의 선택을 받고요. 앞으로 더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지역이 어딘지 지도를 통해서 알아보시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은 용산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용산의 중심에 용산 민족공원, 또 용산 역세권의 국제업무단지, 또 경부선 라인의 그런 서울역 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 모든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경부선 라인을 지하화하겠다는 공약들이 나왔던 것처럼 서울역에서 용산역까지는 경부선 지하화는 확정이 돼 있고요. 앞으로 민족공원 개장과 최고의 일자리가 일어나는 국제업무단지, 또 서울역 북부 역세권도 컨벤션, 상업 업무타운으로 개발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교통의 호재가 될 수 있겠네요. G2X A 노선, 신안산선 연장선, G2X B 노선, D 노선까지 들어오는 지역이 바로 용산이고요. G2X 노선, 공사 A 노선은 시작이 돼 있고요. 앞으로 신사역까지 개통되는 신분당선에서 한남동, 보강동, 이태원 라인을 지나가는 이런 신분당선 연장선이 개통됨에 따라 앞으로 최고의 부천으로 탈바꿈할 한남뉴타운과 이태원 역세권 주변 지역의 한남동과 그런 이태원동 라인에서도 앞으로 재개발을 추진하는 지역들이 나오길 예정입니다. 그런 지역들이 지금도 한남동 하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자들이 거주하는 지역이고요. 한남뉴타운을 통한 만세대가 넘는 최고 명품 브랜드 아파트 단지 그리고 그 이후에 한남뉴타운이 될 수 있는 지역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지역들을 보시고 투자하시는 것이 핵심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요. 아파트 고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시점에서 어느 지역에 선택을 하시고 집중적인 투자할 지역이 어디일까 보시면 부자들의 선택을 받은 지역 어디일까요? 바로 한남동과 한강변의 한남동 또 한남뉴타운이 부자들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한남동 그리고 플러스 이태원동을 주목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투자자의 입장에서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할까? 한남뉴타운이나 기존의 한남동 같은 경우는 접근하시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개발에 그런 기대감이 시세에 많이 반영됐고요. 개발도 어느 정도 단계에 올랐기 때문에 투자금액 최소한 15억 이상의 현금이 들어가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된다. 그러면 늘 투자는 쌀 때 사서 비쌀 때 매도하는 게 투자의 기본이죠. 그러면 저평가되어 있고 아직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앞으로 고평가,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지역. 바로 한남동 라인 중에서도 역세권이면서 지금은 재개발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재개발이 앞으로 될 수 있는 지역에 선점 투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지역들, 즉 쉽게 얘기해서 제2의 한남뉴타운이 될 수 있는 정말 최고 부촌이 될 수 있는 지역에 투자하시면 앞으로 신축 정말 30, 40억 대, 40, 50억 대 명품 브랜드 아파트에 입주권까지 받을 수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들을 세심하게 잘 검토하셔서 투자하는 게 앞으로 이런 불확실성을 헤쳐나갈 수 있는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